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서안만과 백령도 부근에 해무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현재 경기 서북부 지역에 1km 미만인 곳이 있고 일부 내륙지역은 1에서 5km로 관측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바람은 현재 서해 중부해상을 중심으로 15에서 20나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현재 관측되고 있는 안개는 9시부터 12시 사이 대부분 소산되면서 시정은 좋아지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 위치한 해무는 낮 동안에도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착빙은 주로 오전에 수도권과 경기권 지역 5,000에서 6,000피트에서 있겠습니다. 난류는 오늘 1,000에서 5,000피트 고도에서 낮 동안은 매우 양호하겠으며 저녁부터 동해안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보통 내지 심한 난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가 안정되면서 아침까지 경기 서북권은 시정이 1km 미만, 일부 내륙지역은 1에서 5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서해상에 해무가 관측되고 있고 오늘 일중 분포하겠으며 저녁부터 점차 서해안 지역으로 넓게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에 큰 변화 없이 안개가 예상되오니 오늘 내일 비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안개 및 시정 자료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